둘 셋! 빨리! 무슨 저 뒤에... 해곤만 가고 아까 뒤에 계속 얘기하던... 뭐 좀 돌려. 근데 이제 갑자기... 이제 이렇게 딱 바뀌어가지고... 어 뭐지? 오늘 내가 좀 별로였나 싶었어요. love i wish that it could be might why can't it be might 정연이한테 조금 더 순간 가는 것도 있었고 그 선택이 걔을 끝까지 유지가 됐던 것 같은데 when you can't believe in the light cause I'm behind the light 여보세요?